갑시다 이형의 목에코는 사람을 먹는다 5층이군요 이게 아마 7층까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다 찍냐 어째서 형태가 있는건 부서져버리는걸까 아 아가씨 아까부터 왜그래 괜찮아? 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잠깐 기다려 아가씨 조금 더 앞에있는 문쪽으로 가자 갑시다 정말 인간은 안받나봅니다 인간을 안받나봅이나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 개새끼들이 말 좀 해보라고 존 울지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페페론치노 중독은 칠할 수 없어 글쓰가 너무해 너는 나쁘지 않은데 어째서 애니메이션 회색 정원이 방송되고 있다 이거 게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래요 휘압 상어 지느러미 그림이다 그림이다 어째서 병원이 아가씨 만일을 경우를 위해 여기서 무기를 조달하고 독하지 흠 어디였더라 네? 봐 아무리 나라도 맨손으로 싸우긴 무리야 저기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 병원인데요? 무기라니 대체 아 얘기하지 않았었군 뭘요? 2층에는 식인 거대 괴물이 있어서 위험해 뭐 무기껏장 수준은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겠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병원이지만 무기나 장난감이 잔뜩이 있으니까 장난감? 왜 그래?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이쪽으로 바로 가세요 이쪽으로 바로 가세요 여기 병실에 누워있는 모기코 밖에 없습니다 눌러 그렇게 갑시다 3층으로 순차적으로 가져야 돼요 아아아 여기 아니야 잘못 눌렀어 네 피가 묻어있죠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저건 무서워서 이상한 상상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 병원은 무섭네요 전비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서 영어를 넣어봤구만 네 환상이라고 믿고 싶은 요나카입니다 하스제트를 손에 넣었다 살충제죠 하스제트 사상 최강의 살충제 하스제트 죄송합니다 정말 좀비가 나왔습니다 요나칸은 살충제를 사용했다 기분 나쁜 벌레를 죽였다 쭉 가서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입니다 뭐야 여기 진짜 무기가 있는 거야? 오랜만이군 나도 여기 온 적이 있었지 네? 좋아 이거야 로켓런처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RPG 아닙니까 오 아주 좋은 무기야 머리통을 날려버리러 가자 그게 뭐예요 이거 하나로 괴물을 한방에 보낼 수 있어 너무 무섭잖아요 자 이제 병원에 불일은 없어 아까 그 문으로 돌아가자 휴 불안한데 1층으로 가서 진짜 바로 그 옆문으로 가주면 됩니다 갑시다 1층 옆문으로 바로 가주면 되겠죠 짜증나 짜증나 아 재길 뭐냐고 도망치다니 반드시 잡아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지 재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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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의미심장은 미소를 띄웁니다 이럴 시 아 아닙니다 보이네 모의코장 좋은 생각이 났어 재울 중2병